지민아 너 어린 왕자 같아. 응. 알겠어. 지민아 방 문 잘 꾸고 다니고 어 그리고 항상 잠 좀 일찍 자고 문 항상 닫고 다니고 지민아 형 방 문도 좀 닫아줘. 목에 문도 좀 닫아줘. 아니야 나는 괜찮아. 제 방에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? 예? 가세요. 사진 찍을 때 눈 좀 더 크게 떴으면 좋겠어. 그런 김에 휴탄도 잘 치우고 아니 제가 어째피 하는 게 아니고 병원이다. 제 동생. 착해. 하하하하 자꾸 청소를 시켰는데 제가 막 그렇게 어지르는 사람은 아니고 휴가 당기에 내 방도 불 좀 끄고 가라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하하하. 하하하. 하하.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